아 아무래도 선택형 게임이라서 세이브를 못하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다양한 방면에 결말을 보려면은 다회차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는 너무 기니까 사실상 다회차 하기 힘들죠 그니까요 한 번도 이렇게 긴데 아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 메인 퀘스트 하러 갑시다 지금 다 적이 돼 버렸는데 엔딩 몇 개일까요? 엔딩 하나인가? 하나인데 이렇게 선택지가 많은건가? 하나인데 이렇게 선택지가 많은건가? 엔딩 하나 역시 아싸 전문 아이고 엔딩 하나 ix刀 엔딩 하나 다시 도워말고, 도워말의 질의 대신에 도워물을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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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워말에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이 대리인의 죽음을 어떻게 해야 하죠? 왜 이 상황이 불가능이 vanished?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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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피가 스카를 만들었다는 거에 놀려가지고 도망갑니다 세군데 가야 되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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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그러게요 뱀파이어 됐으면 어떻게 됐을라나 스토리는 변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아마 앤시버리 씨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고 그거에 도망... 그거에 되게 충격받았을 거예요 똑같았을 거 같습니다 상황은 큰 스토리는 똑같았을 거 같은데 일단은 여기가 뭐죠? 로드레드... 가 이쪽인가?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저한테 사이가 안 좋아서 무슨 수로 들어가죠?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수로 들어가야 되지? 뒷문? 뒷문? 뒷문이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마 싸워야 될 겁니다 아직은 아스칼론 클럽에 소니농 그라타가 있어요 하하하 하하 해 주심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아 c 아 **** 아, 깜짝이야. 유 퀴글! 다 죽이는 종은 아닌데 많이 죽었어요 지금 릴리스님 반가워요 리하 지금 병원 사람들은 다 끝났고 상황이 썩 좋진 않네요 지금 뒷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근데 지금 거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일단 이 클럽 자체가 저한테 적대적이라서 릴리스님 반가워요 릴리스님 반가워요 릴리스님 반가워요 릴리스님 반가워요 이 에피데믹을 끝내러 왔어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 시리즈에 대한 상황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을 필요해요? 윌리엄 마셜의 피가 필요합니다 윌리엄 마셜의 피가 필요합니다 윌리엄 마셜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 도시의 마지막 희망이라고요 이건 런던의 마지막 희망이오 이건 런던의 마지막 희망이오 고맙소 이 사람 잡아먹을까요 일단 이거는 했고 다음 병원 가주죠 근데 레벨업을 해야 되나 고민되네요 고민되네요 일단은 병원으로 가줄게요 일단은 병원으로 가줄게요 인슐린을 구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안전같은 병원으로 가줄게요 이 비밀은 구메이오 병원으로 가속력을 기대 include 모든 병원으로 가진 괜찮은 거에요 그가 다닙니다 다닙니다 이 Yap원으로 가진 고민되들 로드로 가진ству 적은 정신과 고링을 팀의 위험으로 가을때 높은 척 학원을 췄게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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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이 하나의 교회에 충전이 게렷!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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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갑시다 3 0 1 0 1 0 1 샤방 들어가죠 게임 소리인지 아저씨 죄송합니다 근데 애들 레벨이 너무 높은데? 죄송합니다 감귤 니마요 가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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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흐 agricultural 흐오 랩업을 하고 오는 게 나을까요? 랩업을 하고 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미끄러워 싱글러워 랩업을 하고 오는 게 나을까요? 가자! 어우 너무 센데? we will crush this beast! we will crush this beast we will crush this beast 아프당 저 칼 좋다 저 단... 한 손 칼 좋네요 잡힐 이쁘다 곧 곧 곧 뚜껑을 닫고 수 courageous 뚜껑을 닫고 Baptist, 10년 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obody will survive! There's no long of here! The beast must die! Get mine, 보리! 아멘 사랑하는 사람 으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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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볼 흐흐흠 음... 롤데드가 아주 잘 어울린다 좋아요 게임이 엄청 길죠 드래곤철님 하이용 생각보다 볼륨이 큰 것 같아요 게임이 잠시만요 으아! 네 이제 반피도 못갈까요 레벨 차이가 좀 나가지고 지금 위로 올라가 봐야겠는데 위층을 한번 가볼게요 이 거 oh my god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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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착하게 살기 힘들죠 잡몹들이 레벨이 너무 높아서 저도 랩업을 좀 해줘야겠어요 여기 하고 싸우고 있어 이렇게 뭐하냐 져야 뭐 이득이죠 둘이 멍청하게 서 있길래 이득 봤어요 다음 층 가봅시다 오 괴물 소리가 여기서 더 들리는데 어디로 가야 하죠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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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not enter. 지하를 다시 가야 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t's locked, all r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인슐린 찾으러 왔어요. 안 보이네요. 저도 못 찾고 있습니다. 안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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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뭐야 좀비 됐잖아. 얘들 다 좀비 됐잖아. 병원이 극혐이 됐네요. 잠시만. 병원이 거의 헬이 됐는데요. 다 좀비밖에 없는데. 아이고 문 닫았잖아. 병원은 끝났네요. 어 드러눈 갈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이 안 열리네. 돌아가야겠어요. 아 깜깜할 때 집에 왔어요. 알금은 좋긴 하죠. 병원이 노답이 돼서 너무 슬프다. 여기 하이드아웃 한번 갔다 와야겠다. 눈이 안 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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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그랬었어요. 전투상태라서. 네. 해결받습니다 레벨업 해주죠 어디 보자 1 2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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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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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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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7 8 8 9 10 5 5 6 7 5 10 10 10 10 10 10 11 11 12 11 이 모든 것이 대책을 맡으면 그래도 제가 이내에는 아니면 모두가 도르기 때문에 이 미래를 그의 뇌프로끼리 내 제한이 그의 인물이 너는 어떤지 이야기해주신 다시 한번 시작 한 번의 예방 이 미래를 이 미래의 이 음료 아니 그리고 그의 이 이나 그의 그의 이 내가 이것이 어떤 방법이라면 당신은 죽을 수 있겠지, 닥터 리이드 네, 정말 왜 여기 왔어? 내 부모님의 죽음을 죽였다 자기를 길러준 사람이 여기 잠들어 있대요 뱀파이어가 너의 부모님을 죽였어? 너의 부모님을 죽였어? 네 그리고 더 이상 제 아버지가 뱀파이어에 돌아가고 엄마의 뱀에 빠졌어 부모님이 뱀파이어한테 죽고 아빠가 먼저 죽고 뱀파이어로 돼가지고 어머니를 죽였나봐요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길러진 뱀파이어 헌터입니다 그 너를 길러주신 그분은 누구냐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였어? 카알 엘드리치 프리윈의 리더였어요 내 아버지를 앞뒤에 죽였어 내 아버지의 에인에게 죽을 수 있으며 내 아버지의 에인에게 죽을 수 있으며 내 아버지의 에인에게 죽였어 내 아버지의 에인에게 죽였어 내 아버지의 에인에게 죽였어 내 아버지의 에인에게 죽였어 하지만 이는 항상 상황이 될 것 같지 내가 이 아버지의 에인에게 죽였어 내 아버지의 에인에게 죽였어 내 아버지의 에인에게 죽였어 내 아버지의 에인에게 죽였어 레이디의 에인바리 는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하이드아웃으로 가가지고 안티도트 만들어줄게요 제작을 해줄게요 쉬린 할 때 랩! 저알나 선생님이 나름대로 돔는 게 매일에 맞추고 싶어 저는 저 노트의 치유 알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세상에? 뭐, 제가? 알겠습니다. 고추장의 일요원을 와주셔서 감사해요 꼬바 꼬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추장의 일요원을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일요원은 사업이 나와요 중독과 고추장의 일요원을 가고 싶습니다 , 네, 고추장의 일요원은? 고추장의 일요원을 가고 싶습니다 아 아우 진짜 아우 진짜 하하하 오케이 만들어주죠 안티도트 이게 전염병을 없애줄 치료약입니다 이메인 질병 이메인 질병 갈 길이 너무 먼데 와 병원 쪽으로 해서 가죠 병원 쪽이 더 빠르겠네요 여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니요 이쪽으로 가기 피곤하다 전단에 널리기엔 탯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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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p zug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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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이 안된다고? 왜 안 열리지? 사우너로 안 열리나? 오케 사우너로 안 열렸네요 사우너로 안 열리나? 오케 사우너로 안 열리나? это 곧 aider 오케 사우너로 무슨 일이야 일단 이 해독제를 그 여성분 애기 써야 하거든요 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스칼로 변한 그래서 그 성직자랑 도망쳐 나왔던 그 여성분한테 써야 돼요 그 위험한 하죠 그 병원에서 그 기점을 낸 것 같아 아우 길이 어려워서 길치가 또 큰일 났어요 아우 이거 아닌거 같은데 어디더라 i can't believe i'm doing this i'll have this thirst for blood i can't believe i'm doing this i can't believe i'm doing this i can't believe i'm doing this this place has been ransacked 다 죽였나본데 또 누워와서 아이고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리엇까지 사라져있어요 이 사람의 해독제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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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으아 허리피자 감사합니다. 충성충성 고마워요. 제 허리까지 신경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어? 또 이 사람이다. 나 만들어낸 녀석. 응? 응? 올해는 아직도 못 준비하겠지 우리에게는 비교할거에요 어이가 예전에 비교해 주시겠지 우리에게는 못 준비하겠지 너네네 너의 얼굴을 다시 보여줬을 때 너의 얼굴을 다시 보여줬을 때 너네네 우리 할 일이 없다 우리의 아버지는 준비하기 전에는 일로 갈 수가 없대요 그만 내 질문에 대답하시지 왜 나를 선택한거지? 왜 나만이 이 위험의 대답을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대답? 질병 오직 너만이 이 땅을 구할 수 있다 어떤... 어떤 고대의 위험? 고대의 위험은 뭔 얘기죠? 이 전기의 위험은 정신의 위험은 지혜의 위험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깜짝도 지혜의 위험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사실상 실존하는 위험이 되어버리셨어요 당신의 실제 모습은 무엇이냐 이해할 수 없군 이게 내 모습이다 당신은 그럼 피로 만들어진 거요? 농담하는 거지 내가 왜 널 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나는 피래요 내 자신이 피래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피였고 앞으로도 피래요 진짜 너는 누구냐 이름을 말하거라 난 너를 만든 놈이다 그 붉은 여왕 그 붉은 여왕을 섬기는 사람이고 자기는 이름이 많대요 머딘 와이엇 나는 피로부터 만들어졌대요 나를 저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해리엣 존슨을 멈추려고 일로 왔소 나를 하리엣 존슨을 멈추는 사람은 중호의 피로 끽아 명치폭격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명하 반가워요 중호의 피가 무엇이더냐 신의 저주라고 해요 너의 갈증 피를 향한 갈증 그러면은 재앙은 뭐냐 피로부터 나타나는 거죠 디제스터 그냥 이름이 디제스터인가봐요 재앙이 아니고 이 여왕이란 사람은 누구냐 붉은 피의 여왕 붉은 여왕이라고 하네요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주인공의 어머니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찬양받아왔던 붉은 여왕이에요 근데 매우 음 벤지프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죠 복수심에 불타는 어 그런 어머니 상이라고 하네요 갠지풀 a disease vampires carry dormant in their blood waiting to emerge that's your modern answer but a disaster is at the same time both less and more tell me what it is then in your own words a disaster is the pure will of our queen whenever she dreams of walking this earth she awakes in this putrid vessel 굵은 여왕이 자신이 원할때 피로부터 태어나는거라고 하네요 뭔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전염병을 멈추고 싶을 뿐이야 나는 먼저 보호해야되고 내가 더 나은 해독제를 구해왔소 나는 챔피언이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떤일이 벌어진지? 이후에 무슨일이 일어나는거지? 너의 운명이란다 이 땅의 운명 너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럼 이제 끝나는건가요 다? 내가 이 녀석 디제스터를 잡고 나면 끝인가요? 연기처럼 사라질거래요 마지막 보스인가 본데요 이 기인 앞에 있는게 네 디제스턴인거 같아요 나는 챔피언 너의 챔피언이 아니야 나는 앞으로도 너의 챔피언이 되지 않을거야 희생은 언제나 필요한 법이란다 강해지렴 용감해지렴 자일드 자일드 29렙인데요 저 51렙이라고요 마지막 보스인거 같아요 네 맞아요 저를 만든 사람이니까요 저 사람이 뱀파이어로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너무 아파요 내가 도와주죠 도리스를 도와준것처럼요 다 거짓말이에요 당신들 다 거짓말쟁이 아이고 팔은 왜저래 나의 불쌍한 아이 난 정말 나쁜 엄마야 하지만 여왕님이 나를 용서해줬어 당신 이걸 멈추세요 어떻게 붉은 여왕의 계획을 망쳐놓을 생각을 하시지요 어 어 어 아 아 아 마포팀! 마포핰! 마포핰! 아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아름다운, 너 모두가 죽을래? 어? 이거 빨아먹을 수 있다 아 그래요? 왜그러지? 아 그런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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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아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악! 아 뭐야 야 거리 왜이렇게 높아 죽어라! 죽어라! 네가 이긴 줄 아느냐 그럼 자러 가시죠 당신의 꿈에서 당신의 꿈에서 다음까지 어! 사라졌다 죽인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을 기약하며 사라졌어요 그럼 다 끝난건가요? 이 끔찍한 일에서 이래서 무엇을 끝낸건가요? 여기에서 뭐하죠? 여긴 내 세계에요 여기는 우리는 바스로 근데 그 스칼들은 다 죽었잖아요 다른 스칼들이 올겁니다 당신은 당신은 말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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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